오늘 특별히 저 뼈집 보자고 하니까 있나요? 아 쌤 쌤이 생일 선물 준비해왔어 오 내 생일인거 알았죠? 네 네 무엇이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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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죠? 네 잠시만요 이거예요 나 나야 나 나야 나 크리스 저 안받아도겠죠? 좀 무서운 한가요? 네 다른거 없어요 눈이 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하하 네 내가 장난칠 줄 알았어요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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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다 지난 시간에는 다양한 교통수단과 함께 단모음 U에 대해 배운 우리 학생들 오늘은 어떤 도전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하필 현이 하필 아, 저 왜 그랬는지 알아요. 왜요? 지난달에 생일이 있었잖아요. When is your birthday, Chris? 아니, 안 돼요. My birthday is October 25th. 아, 그렇구나. 지난달에 생일이었죠. When's your birthday, Soyoung? Yeah, my birthday is February 5th. 2월 5일이에요. 아, next year. Yeah, next year. 그때 초대해줄게요. 네, 머릿속에 저장. 네, 기대해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하고도 한번 생일에 대해서 얘기해볼 거예요. 그럼 먼저 뭘 알아야 되죠? Month? 그렇죠. Month. 아, 그럼 1월이 뭔지 아는 사람? 1월? January. 그쵸?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친구들? 오케이. 자, 뭐 듣고 따라하기. 자, 1월입니다, 여러분. 1월. 찾아서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1월. January. January. 따라서 말해볼까요? January. January. 두 번째.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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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일이 있는 달이죠. February. Your birthday is February. Yes. 굉장히 중요한 달이죠. February. Yes, February. Fourth. No, fifth. Fifth. February 5th. 자, 그러면 세 번째 달은 몇 월이죠, 여러분? March. Yes, 3월.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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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March이죠. Yes, March. 행진하는 것도 March. Okay. 3월도 March. 네 번째, 4월은? April. April. 들어보세요, April. 잘한다, 잘 알아요. 지금 정호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와, 대단해요. 다음, 5월은 뭘까요, 여러분? May. May. 와, 건탁이하고 찬호가 거의 비슷하게 빨리 들었어요. 오, 우진이가 들었어요. 더 빨리 들었네요. 그 다음, 6월은 뭘까요?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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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그렇죠. 그 다음, 7월. Chris? July. July. 7월. 그 다음, 8월은?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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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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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9월은? 어, 9월이... 없네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9월 아닌데... 이거 10월 같아요. 맞아요. 짠. 짜잔. 숨어있었네요, 9월.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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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은? October. 11월은 뭘까요? 11월. 짜잔.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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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마지막.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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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익혀봤고요. 1년 내내. 자, 지금 준비되어있죠.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아, 잘하시네요. 12개 다 외웠어요. 대단하죠? 잘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준비됐죠? 지금부터... 크리스가 달 이름을 말할 거예요. 그럼 그 달에 자기 생일인 사람은 얼른 찾아서... 그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생일 2월이죠. February. 어, February. 찾아서 얼른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아, 짠! 하고 빨리 February 하는 거예요. 찾아서 들어요. 찾아서 들어보세요. 내 생일 February다. 이렇게. 자, 준비하시고... 오케이, 여러분, are you ready? 자, 준비! 오케이, 시작합니다. 넘버 원. Ready or not. 시작합니다.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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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ch 생일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없으면 제가 March 들어보세요. 3월 생일인 사람? 오, 저기 있네요. 나오세요, 은지. 가지고 나오세요. 자, 우리 예쁜 은지가 3월의 생일이군요. When is your birthday? 3월 27일이요. 아, March 27일?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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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자, 그 다음. 준비. Ready?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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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5월의 생일인 친구. 오, 잘했고요. 일어나주세요. 5월 생일 친구. Good. 아, 없어요? 오, 5월. 한 명도 없어? 병우, 병우 친구. 오, 가지고 나와주세요. 현준이하고 병우, 5월의 생일이군요.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나와주세요. 네, 당첨. 병우 친구랑 현준이 친구 생일이 5월, May, 맞아요? When is your birthday? May what? 며칠이에요? 5월 20일이요. 네, 뭐라고요? 5월 20일이요. 5월 20. 아, May 20th. 5월 20일? 5월 20일이요. 아, When is your birthday? 생일이 언제입니까? 네. 5월? 5월 17일. 5월 17일이에요? 네. 현준이, 또 병우, 고마워요. Thank you. 화이팅하고요. 자, 5월 생일인 친구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달 이름도 다 익혀봤으니까, 두 번째 액티비티 한번 해볼까요? Let's do it. Yes, let's make a cake. A birthday cake? Yes, of course. 자, 우리 생일 때 무엇을 먹죠? 저는, 무엇을 먹죠? 미역국. 어, 지금 우준이가 제일 크게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 번요. 우준이, 우준이 친구는 생일날 무엇을 먹어요? 미역국이요. 미역국. 미역국.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미역국 말고 또 뭐도 먹어요? 케이크요. 케이크. 아, birthday cake. 미역국 and cake. 케이크가 중요하죠. 여기 한 번 봐줄래요? 짜자자잔. 케이크 준비했어요? 네, 만들기 전에 우리 사운드 한 번 익혀보고 갈게요. 짜잔, 여기 봐주세요. 어, 여기 뭐? A, 뭐가 있어요? A, K, E. E. 이건 어떻게 발음해요? 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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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very good. 자, 에이크 소리가 나요. 근데 여기에 C가 붙었으면 원준이가 말한 대로?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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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럼 이번에 문제 낼게요. L 붙었어요. 우리 L 사운드 배웠죠? L, L. L 사운드 붙었어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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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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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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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아, 잘했어요. 오, 진욱이 대단한데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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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그럼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볼까요? 자, 리슨 앤 리피트. Lake retake. Animal entree. 또 뭐가 있어요? Cake, 굽잖아요. 그렇죠, 굽죠. 그럴 때, 비가 붙어요. 여러분, 뿜뿜뿜ancy. Bake. 여러분, 비 붙으면 비, sound so ache Bake 에서 bake Figure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요. 생일날 이거 만들어서 먹어요. 저 스스로. 아, 뭐요? 미역국. 제가 그리고 미역국도 먹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막 여러가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먹는데 그럴 때 M을 붙여요 여러분. M, M, M 사운드. 그래서 M 붙이면 뭐라고 할까요? M, make. 그럼 우리 cake make lake 이렇게 ache 사운드 익혀봤으니까 진짜로 케이크 만들어 볼까요? Let's make a cake. 그리고 real cake인가요? fake cake인가요? 짝퉁이인가요? 진짜인가요? Fake. 여러분 어떤 거 만들고 싶어요? real cake or fake cake? 좋아요. 그러면 먹는 거 만들기 전에 먼저 Fake ache 소리 들어가니까 fake cake를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드락 다 준비해 주셨거든요. 우드락 가지고 한번 활동해 보겠습니다. 000